어떻게 사랑할까 편지를 써보며 쌩긋 웃고 우체통 앞에 서서 애교가 잔뜩 만나고 싶을 땐 편지 쓰기 싫어서 전화를 걸면 저녁에만 나와 온데요 어떻게 기다려 믿지만도 안면 뾰족한 입술 어떻게 만나볼까 지장을 하기가 쑥스러워 거울을 바라보며 애교가 잔뜩 만나고 싶을 땐 편지 쓰기 싫어서 전화를 걸면 전화를 걸면 저녁에나 나와 온데요 어떻게 기다려 믿지만도 안면 뾰족한 입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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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see 감사합니다.